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GTX 신호선이 들어오고 또 여기에 위례과천선이 들어옵니다. 보시면 여기도 지금 더블역세권인데 트리플역세권으로 바뀌고요. 여기도 더블역세권으로 바뀝니다. 아직까지 이쪽 지역은 지도에서 보시면 양지우면 개발특구 해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을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이런 역이 이렇게 생기면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했죠. 역세권 주변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LH에 계셨던 분이니까 더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강남에는 누누이 학군 좋죠. 학군 좋고 여기는 더 좋은 것은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저 강 건너에서도 학원 때문에 밤에 싣고 다니면서 거기 기다렸다 끝날 때까지 아이를 데려가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까이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하죠.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여기 다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너무너무 고가라서 이 다세대가 같이 따라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파트 다세대가 따라오르고 있는 것도 있지만 물론 또 토지값이 자꾸 오르니까 오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학군 때문에 우수한 아이 자녀를 나는 좀 이렇게 명문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요. 일자리 많고. 게다가 이제 강남에서 가장 저는 산소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구룡산 있죠. 말죽거리 공원 있죠. 시민의 숲도 있지만 조금 가면 바로 신분당선 타면 또 청계산 있잖아요. 주말에 산책도 편하게 하실 수 있고. 더 좋은 건 또 천도 있어요. 양재천. 천 있죠. 산 있죠.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지만 초중고가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재시민의 숲역에서 가깝지만 또 여기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 지금 서초구 강남구 생활 수준 높습니다. 어느 나라나 부자들이 모여 살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또 앞으로 일자리 생길 곳입니다. 지금도 일자리 양재역에 한 마곡 정도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 또 개발 계획이 발표되겠죠. 정보사부지, 롯데칠성, 영동대로, 국제기료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수소역세권 개발, 양재우명 개발. 여기서 일자리가 자꾸자꾸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살기 편하다는 이유가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맹모삼천지교라고 부모님들이 많이 챙기시는 학군까지 정말 우수한 지역인데 강남구 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양재동 쪽을 오늘 처음 고려하실 때 보실만한 개발 우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양재동이 서초구지만 강남구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 말죽거리 해서 지명이 말들이 휘어간다. 굉장히 좋은 지역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양재동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일단은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강남구의 파장이 도미너로 쭉 퍼집니다. 이 일자리의 여파는 앞으로 일자리가 120만, 130만이 창출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주택이 강남구에 늘어나지 않아요. 재건축도 스톱돼 있죠. 그렇다고 재개발 지역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강남권이 자꾸 누르는데 눌러도 튀어오르는 아파트값이 왜 그러냐면 찾는 사람은 수요와 공급이죠. 찾는 사람은 많은데 없어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개발이 많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하 6층까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예전에 천지개벽을 한다. 막 그렇게 지나가다가 써있더라고 해서 진짜 할까? 난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 건설기술 대단해요. 지하 6층까지 해서 교통과 쇼핑과 모든 거를 현대자동차와 저쪽에 코엑스까지 연결돼서 지하도시가 생각하는데 이쪽만 해도 야구장 30배 정도의 연명정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봉운사역까지. 또 지상은 이렇게 광장으로, 강남구의 광장에서 무슨 행사도 하고 모일 수 있는 서울 광장은 좀 자그마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의 2.5배니까 충분히 사용하기가 편리한 광장이 되겠죠. 게다가 서초구에서 또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게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입니다.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가 예전에 삼성 사옥 옆인데 더 중요한 건 이것만 건설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이 종상향이 쭉 서초역까지 종상향이 돼서 업무지가 또 쭉쭉 늘어납니다. 주택은 없는데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택계획도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거 생각하시고요. 또 정보사부지, 서리풀터널, 여기 터널도 뚫리고 개발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쪽은 4차 산업 관련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트나 이런 핵심 산업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일자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울 대표 문화예술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예술 어떤 거점이 들어오니까 예술의 중심지가 되죠. 우리가 예술의 전당 있죠. 바로 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예술 도시까지 같이 덤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양재우면 지금 혁신 거점 해서 계속 RNCD 코어 권역, 지역 권역, 특가 권역, 지식기반 상세 권역 이렇게 양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는 지역특과 혁신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점차적으로 지역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지금 양재 여기 연구 개발 연구소 있는 쪽에 AI 카이스트의 대학원, 인공지능 대학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 첨단 산업이죠. 첨단 산업이 더더욱 또 개발이 되고 이쪽에 우수한 인력들이 이쪽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더 중요한 건 지금 하림에서 첨단 물류단지를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옛날에 화물토미널짜리인데 그 넓이가 약 2만 8천 8백 평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최첨단 물류단지이기 때문에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우리 택배 있죠.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언제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받아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남 쪽에는 쉽게 이용이 편리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도 빨리 가지만 강남 쪽에는 2시간 이내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수소역세권 개발이 있죠. 또 이제 한남 IAC에서 양재 IAC까지 이렇게 지하로 차량 소통이 편리하게 하면서 논스톱으로 빠르게 고속으로도 달리고 완행으로도 달리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은 또 자연친화적으로 바뀌고 또 더 중요한 건 삼성 다음에 양재가 GTX가 씁니다. 미래에 여기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삼성동 쪽은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신분당선도 연장선이 있죠. 또 수소 지금 저 위례과천선 수소광주선 이 강남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매매시세입니다. 4억 5천에서 4억 7천 5백인데 임대 금액이 4억 3천 5백에서 4억 5천만 원 1천 5백만 원에서 2천 5백만 원 강남에서는 이런 투자 금액이 다른 지역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단 한 번이죠. 누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다음에는 구정지나면 이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대 금액 삼천만 원에서 월 천 아니 백신만 원에서 백삼십만 원. 대출을 40% 활용하시면 2억 4천에서 2억 5천 5백만 원이면 이 똘똘한 한 채 그동안 나에게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 투자 금액이 이 정도가 없었잖아요. 1천 5백, 2천 5백. 그래서 이렇게 강남에다 내 어떤 지분을 확보한다. 이런 의미에서 적은 금액으로 전세가가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의 그 특수성을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이런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다 지어져 있으니까 직접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